매운맛 어떠세요? 맵기 정도가? 매운맛은 우리가 까먹은 채 그냥 많이 써서 안 매워요. 이 불맥창 매운맛 핵심은 바로 콩나물이에요. 이 콩나물이 맵기를 조절해주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? 바로! 뭐 해야 되죠? 눈물 콧물 쏙 빼는 맛을 도전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도전! 이건 나는 좀 무섭다. 이름부터 장난 아니야. 콩나물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콩나물에다가 아주 매운 5단계 소스를 곁들여 먹어볼까 합니다. 돌아와주세요. 근데 너무 신기하다. 콩나물이 더 매워진 거예요? 신기하다. 이게 5단계죠 5단계? 감사합니다. 네 맞아요.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콩나물이 약간 무서운데? 콩나물이 약간 저거하는 것 같아. 복수를 꿈꾸면 지금. 그러니까요. 너를 부숴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콩나물 옆에 있는 소스 이거 있죠? 네. 더 매운 걸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곱창, 아니 대창, 막창? 막창에 싸먹어봐야겠다. 자 그럼 도전해볼까요? 왜 왜 왔어요? 왔어? 어디 갔어요? 먹었어요? 아 침소리 나오는구나. 우와 이거 진짜 입안에 폭포가 생긴다. 아 침소리 나오는구나. 우와 이거 진짜 입안에 폭포가 생긴다. 어 나 당분간 폭포 금지. 야 맵찜아. 야 너도? 야 나도. 우와 땀난다. 이거는 장난 아니다 이거는. 안녕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죄송해요. 사람이 있어요. 아 네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일이 오세요. 무슨 일일이 오세요? 나 개인기 뭐 있어? 빨리 생각해. 나 생각해 빨리. 나 생각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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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생각해 보자. 뭐가 있지 개인기가? 아 괜찮은데. 뭐라도 해보겠습니다. NNC 한번 가볼까? 아 NNC. 아 진짜 못하지 마. 불막창. 진짜 못하는데. 자 불! 불막창! 막! 막 이렇게 매울 수 있냐? 장! 장난하냐? 아 귀여워. 오케이 오케이. 아 몰라 몰라요. 생명수를 가져가. 하나 가져가. 생명수를 줘 넣어라. 아 이거 이거 큰 거 큰 거. 오케이 가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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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주지 마. 언니들 누나 주지 마라. 언니들 누나 주지 마라. 아 너무 귀여워. 우와 이거 지금. 큰 거 큰 거래. 아 너무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어우 세상에. 아 예 시원한 평화를 지금 마시고 있어요. 시원한 평화.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개인기 위원회에서 나오는데. 아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배우 유입니다. 배우 유입니다.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연기 중에. 어머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. 어머니 중에도 톤이 달라요. 슬픈 어머니. 뭔가 혼나는 어머니. 뭔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따지고 싶은 어머니. 자 그러면. 슬픈 어머니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자 슬프다. 레디 액션. 어머니. 어머니. 오 슬퍼 슬퍼. 오. 자 이제 따줘야 된대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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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너 지금 기쁜 일이 있어. 기쁜 일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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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배우가 와. 역시. 우와 배우다. 어머니로 그냥 끝났네. 자 여그르트. 배우는 배우다. 배우는 배우다. 배우는 배우다. 자 자 들어가세요. 여그르트 한 줄만. 자 그럼 우리 써니 아버지로 한번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한테 화낸다. 화내는 아버지. 자. 레디. 액션. 아버지. 아버지. 환영. 그러면 나 괴물에 나오는. 뱀니봉 쌤. 뱀니봉 쌤. 아 예. 정불에 빠진다. 정불에 빠진다. 정불에 빠진다. 기대한다. 기대한다. 여기를 보다가. requirements momen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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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ents. 가. bout hat. 회의